네 이제 송중기씨랑 저랑 둘이서 같이 하는 커플코멘터리입니다. 네 송송커플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시죠. 예 그 제가 참 사람이 많다가 둘이 하니까 이게 오디오가 쉬면은 더 막아 뜨겠죠. 근데 갑자기 존댓말하고. 예. 이신 찍을 때에 찍을 때 좀 많이 좀 약간 창피한 게 있었었는데 방송 나오는 거 보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. 어 일단은 그때 모니터 했을 때 감독님이 슬로우로 거셔가지고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. 그게 재밌었는데. 예 근데 저는 조금 창피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. 왜 존댓말을 갑자기. 까먹었어요. 아 진짜요. 아 진짜. 둘이 같이 일하면 안 되겠다. 그러니까요. 만담 한번 시작해 볼까요. 아 하지 말자. 아 예 알았습니다. 내가 져. 져요? 아 우리 조태관 씨. 분명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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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태관 씨잖아요. 제가 있는 것 같네요. 아 영어 진짜 잘하지. 왜 존댓말. 그. 아 예. 지금 밖에. 송중희 씨 매니저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. 왜요 왜요. 따쇼? 아 네. 태양의 후회가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그리고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. 정말.